한글자막 by 한효정 영향을 주네요 바람의 세기와 반향을 파악해 더 멀리 패스를 던져봐요 운동역학이란 학문 속엔 공과 선수들의 움직임을 담아 공의 힘과 방향을 통제해 더 정확하게 슈팅을 누려봐요 전략과 통계로 승리를 향해 선수들의 위치를 분석해봐요 팀의 강점을 살려 전술을 짜고 데이터로 성과를 알아봐요 축구의 과학적인 면을 알면 더욱 놀라운 세상을 만날 수 있어요 선수들의 신체와 움직임을 이해하며 축구의 매력을 느껴봐요 축구의 과학을 노래로 담아 흥겨운 경기를 더욱 즐겨봐요 함께 모여 축구의 과학을